임팩트 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1분 레슨 한양수 프로입니다. 골프 스윙에 있어서 임팩트 존은 파워와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임팩트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단순 모양만 연습하세요. 힙 돌아가고 임팩트 포지션.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몸안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세요. 타이트한 느낌인데요. 왼손으로 테이크웨이까지 가주세요.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왼쪽 어깨를 잡아주시고요. 이 몸이 못 나가게 놔두고 힙만 돌아볼게요. 그냥 돌려주세요. 얘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냥 돌려주세요. 그러면은 벌써 몸안에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. 그 타이트한 느낌이 오늘 주제 협응력인데요. 이 타이트한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 여기까지 타이트한 느낌이 오셨다면 다시 그립을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타이트한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힙을 돌아볼게요. 그리고 임팩트. 이 타이트한 느낌을 갖고 임팩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파워풀한 스윙이 나오고 방향성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단순히 임팩트 모션을 하셨다면 이거 플러스 테이크웨이 왼쪽 어깨 잡아주고 힙턴 그럼 벌써 몸안에 타이트한 느낌이 있으세요. 이 타이트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른손 그립 잡아주고 하체 턴 그러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보다 몸안에 코어와 힙이랑 발바닥 몸안에 타이트한 느낌이 있으세요. 이 느낌을 꼭 잡아보세요. 1분 레슨 한양수 프로였습니다. 2분 레슨 한양수 프로와 함께